정식 때 없는uel을 혼자 낫겠구나 벌써 가슴을 울고 간단 말입니까 아유 아유 에음 아유 오오오오오오헤 소아 으으으으 으으으으 으으 하하하하 전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내일도 오늘도 영원히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김정은 대장동지를 도잘밭으로 갈 계심으로 이 가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버이 시리님이 부강점을 건설 유노를 그대로 꺾여시려고 평생 불칠처의 러고를 바치우신 아버지 사모님께서 갑자기 우리 곁을 떠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프게 하지만 김정은 대장동지가 계세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의 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김정은 대장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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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